주변에 모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모기체가 전기모기체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. 엄청많이 달렸습니다. 수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쉽게 따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쩔 수 없이 한 손으로 따야 되겠네요. 이렇게 놓고 한 손으로 이런 식으로 빨리 딴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익은 부분만 빠르게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금방 썩을 것 같습니다. 자 거기다 한번 따 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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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